여러분들과 기자님들 영화 보실 때 저도 이제 같이 봤는데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성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카페 사장 역할을 승제를 맡았습니다 근데 갑질을 하는데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잘못하면은 커뮤니티에 올라갈 만한 갑질들도 몇 개씩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 장르가 로맨스다 보니까 예쁘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희한하게 이렇게 기자님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다시 새록새록하신가요 어떠세요 일단 저희 고생하면서 찍었던 기억들도 다시 나고요 그리고 보면서 자기 평가도 다시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